더툴랩 더툴랩에서 신제품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신기한 제품이에요. 퍼프인데 클렌징용이래요. 재질도 되게 신기하고 사용법도 궁금해서 담당자분을 한번 뵙고 설명을 들어보려고 해요. 보내주신 걸 쓰고 화장을 지워보려고 하는데요. 이거를 사용해서 거품이 나진 않는데 되게 부드럽게 씻기는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. 손잡이가 길어서 좀 편한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산생하게 된 거는 사실 폼클렌저 하나로 1차 세안으로 메이크업을 지우자. 기장님 이거 몇 초 쓰셨어요? 몇 분은 한 번. 메이크업부터 각질까지 싹 다 케어를 할 수 있는데 딱 30초. 3초까지. 사방으로 너무 잘 꺾이고 코 옆에 밀착력 같은 게 되게 편했어요. 그쵸. 701, 701 하던 그 701 브러쉬. 얼바우 나무거든요. 습기에도 강하고 잘 틀어지지 않는 이 아이 왜 도대체 이렇게 튼튼하냐며. 모공의 8분의 1 사이즈 브러쉬예요. 눌러도 모가 잘 쓰러지지 않아서. 그런데도 억세지 않아서 되게 좋잖아요.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잘 알게 됐습니다. 열심히 써볼게요. 너무 오래 하지 않아도 잘 지워진다고 하니까 빠르게 지워보겠습니다. 옆이랑 귀 뒤에도 콜택까지 축 닦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세수 끝. 30초 만에 끝났는데 부드럽고 자극이 덜 가는 것 같아요. 고민해서 각질 제거를 자주 못했는데 이걸로 다 하면 될 것 같아요. 세수 끝이 될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